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김영실 장군님께서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또 좀 설명해 나가시다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조직이라도 어떤 조직이라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잘못을 범할 수는 있는데 그 잘못을 인지하는 순간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렇게 개선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안 하고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혹시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QR코드 사용을 고집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QR코드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초 2014년에 QR코드를 쓸 때는 이제 QR코드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전. 즉 버전 수가 증가할 수록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 2014년에 쓸 때는 버전 1을 썼기 때문에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지방선거부터 버전을 아 2016년은 이제 총선이네요. 20대 총선에서 버전을 2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버전 2를 고집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 31자리 또는 35자리 정도 담으려면 버전 1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버전 2로 올렸다는 것. 거기서부터 저는 의심을 갖고 이것이 SQRC에 의한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작년 12월 14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받고는 아 SQRC를 안 쓰고도 충분히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를 완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앙선관위는 두 가지의 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를 하러 국민들이 투표장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또는 다른 신문증을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그 정보가 그대로 중앙선관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보 누가 언제 어디서 투표를 했는지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5일 당일 날 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미지 파일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누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째 투표한 사람이 어디에서 투표를 했는데 누구에게 투표를 했다. 기표도장. 이것을 딱 결합을 시키면 첫 번째 선거인 정보도 1년 순서대로 쭉 나올 수가 있죠. 시계열로.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도 1년 불허가기 때문에 쭉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4만 5천 100명이 투표를 했다면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선관위에서 몇십 년간 보통 이제 상임위원이 되려면 30년 이상 근무를 할 텐데 그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문제점을 바로 알 수가 있죠. 바로 알 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개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선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자들이 알고서 이것을 끝까지 지금도 고수하는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도 이것을 쓴다면 중앙선관위는 정말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인천연수궐이 사전투표가 4만 5천 610표 정도가 지금 QR코드상으로 나왔는데 4만 5천 610번이면 인천연수궐 다양한 그런 투표소에서 일단 세 번째 표를 기표한 사람. 그게 QR코드가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QR코드 곱하기 기표 도장 곱하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다 하나의 세트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세트죠. 그런데 그게 이제 b3라고 보는데 그럼 사전투표소를 들어와서 주민증을 줬을 때 주민증이 확인하고 다음에 사전투표 용지가 출력되니까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섭으로 갔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 순서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선거부에서 홍길동이 왔다가 세 번째 왔다가 그럼 세 번째 지금과 딱 연결하게 되면 이제 그게 비밀선거가 완전히 파괴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여기서 이제 중앙선거관위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두 자료는 갖고는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보지는 않았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설사 아주 백번 양보해서 중앙선거관위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 선거는 무효화가 돼야 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는 무효화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자기들이 안 썼다고 해서 아니 어느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 범법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위가 갖고 있고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뭐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라도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중앙선거관위가 선거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이들은 QR코드를 만들 때부터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들여올 때부터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중앙선거관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위는 자신들의 권력 확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을 저는 그들의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동안 누가 상임위원으로 쭉 들어왔는지를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명확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에 대한 정보세트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QR코드의 일렬번호와 기표 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두 번째 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홍길동이 누구를 찍었는지 그것도 매년 누구를 찍었는지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법조인들의 견해는 설령 범죄 행각을 했다 안 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할지 안 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현행범으로서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선거 원칙이랑은 기본적으로 자유국가 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개개인이 누구를 계속해서 찍어 왔는지를 분명히 지금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공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투표함이 아주 다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후보자가 단일 후보자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후보자에게 찬성하면 찬성하는 투표함에다 넣고요. 반대하면 반대하는 투표함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반대를 못하는 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니까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 비밀 투표다 해가지고 이제 기표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투표함에 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표하고 이걸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모르겠지. 이런 안도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박스님께서 말씀하신 두 세트의 자료를 결합을 시키면 누가 홍길동이 누구에게 투표했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고요. 이제 지금 it 정보상에서 공개 투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빅브라더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위험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신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말씀은 2014년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의 선거제도는 걸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걸레가 됐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전산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2014년도에 사전투표제라는 것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QR코드를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도입되면서 이제 완전히 걸레가 됐다는 이야기지만 이제 지금 김영철 장군님 말씀을 이 정도까지 들으면은 거의 이번에 이 사람들은 내란죄를 범했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외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헌정질서 가 운영되는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력이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내침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헌정질서의 정상적인 그런 작동을 훼손하거나 방해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볼 때는 참 오늘 이 방송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무슨 뭐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건의 실체를. 그냥 아 부정선거니까 다음에 우리가 뭐 정권 바뀌면 다음에 다 정권이 안 바뀌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안 바뀌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참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 보면은 그 지도자라는 것이 상황인식 능력이 있어야 그다음에 오판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상황인식 능력이나 거의 바닥 수준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권이 교체가 안 되는데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렇게 가정문을 어떻게 쓰냐 이야기죠. 이 비밀선거를 침해해 온 그 부분이 너무나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지우고 이번에 7월 8일 날 대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니까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도 지금 이해가 되네요. 소팅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순서를. 그럼 순서를 왜 바꾸냐. 그 위 변조지 않습니까. 그대로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를 재판부에 7월 28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무슨 이유를 들어가지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진짜 비밀선거를 위반해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그런 개인적 정치 선호도를 이용해서 장난질을 치웠구나 하는 부분을 아 그때 야 이 친구들이 자백.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문장을 쓰거나 한마디 하면 다 그게 이제 뭐 단서가 되니까 범죄가 드러나는데. 이번에 대부분 조수도 막 엉망진창이지만 엉망진창인 대부분 조수도 도움이 됐고 6월 18일 재금표도 막 재개표라고 해가지고 엉망진창했지만 드러난 것처럼. 자 그러면은.